얘들아 학교도 끝났는데 니하야 어? PC방 갈까? 좋은 생각이지 우리 PC방에서 나쁜 짓 한번 해볼까? 나쁜 짓? 라면에 소세지를 시키고 그냥 오늘 나쁘게 먹고 죽는 거야 아주 좋은 생각이야 근데 우리 엄마가 PC방 가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? 아이 상관없어 니하야 너도 PC방 갈 거지 오늘? 당연하지 내가 오늘만을 기다렸다고 난 PC방을 정말 좋아하니까 근데 여멘아 너네 엄마가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너의 머리통을 뽑아서 볼링핀으로 쓸지도 몰라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엄마가 자고 있는 사이에 저녁에 몰래 몰래 나와서 PC방에 가면 되거든 너 진짜 비행총소년 같다 맞아 맞아 너 완전 야아치 날라리 같아 자 그러면은 엄마가 자고 있을 때 니네도 나와 알겠지? 걱정하지마 난 불효자라 이미 덜이 적거든 나 그래 그러면은 이따 저녁에 만나자 안녕 미호야 여기서 잠깐 기다려 우리 엄마가 자고 있는지 안 자고 있는지 확인만 하고 나올 테니깐 응 와 집이 조용한데 엄마 아무래도 우리 엄마는 잠만 불아서 잠자고 계실텐데 그럼 PC방에 가는 거야 내가 각자 피시방 가려고 그랬지 저 시키야! 여기가 어디지? 뭐가 왔는데 나도 잡혔어 너도 잡혔어? 나도 잡혔어 너희 부모님 힘이 굉장하시더라 그러니까 내 팔이 으스러지는 줄 알았어 아무래도 우리 엄마가 여기다 우릴 가두신 거 같아 피시방에 못 가게 난 몸이 안 좋아서 좀 잡으도록 해야겠어 잠자나 사망? 아무래도 우리 엄마가 방에다가 함정을 설치하신 거 같아 너희 어머니 굉장히 옥독하시만 하시다 피시방 가는 게 뭐 어떻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야 포기하지 말자 피시방에 가는 거야 용돈으로 피시방 갈 수 있어 야 너희 부모님 불까지 지르시고 이거 너무 한 거 아니냐 함정을 설치한 거야 저기 보니까 우리 집 강아지 뽀삐가 불을 지르는 거였어 뽀삐야 강아지 같은 포켓몬 때문에 너가 사망했어 지금이야 지금이야 우리 집 뽀삐를 무시하지 마 자 이 고양이를 피해서 가운데로 쏘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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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집 고양이 엄청나 우와 오 오 잠깐만 누가 봐도 이 레고를 밟으면 죽을 거 같지 않아? 그니까 레고 밟..잘못 밟으면 죽어 근데 진짜 여기 힌트가 있어 쪽지가 있다고 블럭 아 냄새가 장난감 블럭 숫자 초록색이 1번 어 맞네 초록색이 1번이니까 초록색 몇 개야 3개 그리고 노란 색깔이 2번 3개 빨간 색깔이 4개 그리고 마지막 파란 색깔 2 그러면은 초록색깔이 3 3 4 2 됐다 3 3 4 2였어 3 3 4 2 확인 확인 자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수리 중이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떨어져서 사망 여기 한 명 있어 여기 점프 떨어져 사망 우리 지나가야돼 아래쪽 끝인거죠 안그러래 야 여기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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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 용암에노가 사망 아니 엘리베이터에 무슨 오케이 누가 하트 뭐야 하트랑 이상하게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 너네 아파트 되게 이상하다 아무래도 이거 미치면 안될거 같은데 어 뭔가 부담스러워 됐다 오 용암이다 어 됐다 미니카도 있어 왜 피씨라 가는 길이 이정도로 힘들면 그냥 우리 포기할까 얘들아 나 엘리베이터 아파트 까지 내려왔어 1층이야 빨리 내려와 역시 너네 집이라 그런지 안녕 가자 드디어 우리 아파트를 탈출했어 이제 PC방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 밖에 이게 뭐야 앞에 이상한 얼굴들이 있다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이 아래에 있는 이 새도 조심해 나비인가 아무래도 리아는 너무 죽는 거 보니까 너가 PC방 가면 우리한테 맛있는 거 좀 싸야겠다 인마 그러니까 리아야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셈이야 리아 그냥 우리끼리 PC방 가서 로블록스 할게 아니 넌 여기서 평생 우리 엄마랑 사가라 지금 리아가 왔구나 야 너 못 오겠는데? 엄마 어디 가 사망했어 폭격이 올라서 사망했대 아 진짜 웃긴다 이거는 저 펑킨 아저씨를 피해서 앞으로 가야 될 거 같아 아 이렇게 숨어가면서 가는 거구나 욱증하려니까 한 번 더 패기 어 아 됐다 어 리아 왔다 가자 안녕 애들아 이거 줄도 조심해 누가 보다 험전 같으니까 자 이거 세이브 야 놀이터를 가로질러 와야지 PC방 갈 수 있을 거 같다 야 무슨 놀이터가 이래 이거 진짜 놀이터가 이래? 같이 가 비번이 뭐라고? 2 4개 5 1 2 2 5 5 5 2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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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어 어 어어 앞에는 감정이 있었어 또 위중트랩이 아 dark 너빈 도매 난 margin을 할게 안녕 안녕! 어? 미안 나도 탈출했어 어떻게 했지? 어떻게 했지?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 건물이 PC방 건물이래 얘들아 어 진짜? 어 앞에서 왜 보고가 있어? 너 미호 화장하기 전이잖아 무슨 소리야 화장은 후야 화장은 이렇게 했어? 누가 봐도 이거 오므에 붙으면 죽는다 와 이 사람 봐봐 일진인데 다리가 엄청 길어 야 다리를 얼마나 크게 거는 거야 이거 야 아래 누가 깡통 있어 깡통 깡통 야 청소부 아저씨가 무빙이 엄청나 얘들아 이리 봐봐 와우 청소부 아저씨의 무빙이 엄청난걸? 쭈욱 갔다가 짚고 갔을 때 한 번에 서 서 서 미안 안녕 어 예 귀 귀 하자 됐다 으응 왔을 때 지나서 일로 간다 으응 하자 갔을 때 같이 가 같이 슈 가시 아 아니 왜 90대 금속 아어양 크흫 수고했어 리아야 나 먼저 갈게 어어 이 알바다 이 알바다 그때 막고 있네 제발 죽어라 제발 제발 아어얽 으어어얽 깜짝 여긴 함정 없음 날 믿어 진짜 없어? 무서워 있어 있어 맞아 있어 아 됐다 왔다 야 아직 못 왔다 리아야 넌 그냥 PC방 가지 말자 나 최고의 비행 청소년이 되기로 약속했는데 넌 갈 자격이 없다 난 비행이 아니야 저행이야 리아야 PC방 먼저 해도 되지? 그래 먼저 가 자리 옆에 맞춰놓을게 먼저 가 걱정하지마 네 자리 맡아놓을게 빨리 가 어디야? 길이 어디야? 나도 모르는데 보고 가시마자 사방 여기까지만 있는거 아니까? 자 어쨌든 이렇게 7스테이지밖에 없는 어 PC방 가기였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추가하면은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구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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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